네, 매주 화요일 11시 5분에 방송되는 PD수첩을 조금 더 일찍 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PD수첩 박건식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문제네요. 이게 사실은 무주택 서민들이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PD수첩에서 이번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이면을 들어봤다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도입된 제도인지 설명 좀. 이게 한 2003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하거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이 정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하다가 10년 만료가 되면 우승권을 줘요. 분양 우승권을 줘서 그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민을 위한 제도였고요.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서 12만 가구 정도가 전국에 공급됐습니다. 상당히 주거 안정을 시키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던 제도입니다. 벌써 이제 10여 년이 훌쩍 지났어요. 노무현 정부 때 했으니까. 그런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취재를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취지는 참 좋았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건설이 시작돼서 2009년에 입주가 됐으니까 지금 한 10년 만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원리 취지는 조금씩 돈을 모아서 서민들이 10년 동안 돈을 모으면 꽤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양 우승권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서민들이 만약 분양을 받을 시기가 되니까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올라서. 그래서 오히려 길거리를 내 쫓기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어떤 지역이 문제냐면 지금 판교 지역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판교란 말이 돌 정도로 판교가 집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독 여러 군데 다 문제가 있겠지만 판교 특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분들은 지금 어디로 내 쫓길 상황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직접 제작진이 만나 보셨을 거잖아요. 주민들. 특히 판교에 사시는 주민들 만나 보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하세요? 이분들 대부분 영세 서민들이에요. 당시에 입주할 때 평균 소득 이하 주민만 입주가 가능했고요. 자격이.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당시의 원주민, 그 다음에 장애인들은 특별 공급을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한 집에 6명 사는데 장애인 가족들이 많고요. 또 국가유공자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이분들에게 과연 6, 7억 되는 돈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힘든 여건이었고요. 그것이 강제가 되니까 지금은 길거리를 안 줄 수밖에 없다. 또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10년 임대. 임대의 분양 전환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너네도 돈 오는 거 저게니까 나가라. 돼지니까 죽어도 우리는 못 볼까요? LH 공사가 서민들한테 이윤을 챙겨가려고 하는 거. 행위를 취하도록 만들어놓은 거는 제도 설계를 잘못한 거죠. 그 건설사들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폭리를 얻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LH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 여러 가지 2016년 총선 때였죠. 비판이 나오니까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총선 때 당대표셨기 때문에 지원 유세 때 하셨고 대선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LH는 공공택지를 형성해서 쌍값에 택지를 수용하거든요. 거기에 살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굉장히 쌍값에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면 결국 LH 배만 불리는 것이죠. 서민들은 외면하는 것이고요. 이게 맞냐. 지금 민간 택지조차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자고 하면서 저렴하게 도입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이렇게 비싼 이익을 취한다면 문제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고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5년형으로 바꿔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당시 문 대통령도 공약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실현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토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계약서에 조금 감정가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걸 바꾸면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분양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 형평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소급의 문제가 있고요. 또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지 분양주택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분양 때 쓰는 어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D수첩 내집인가 LH집인가 오늘 저녁 11시 5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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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